2022년 11월 17일 제 102주년 내셔널 비토리 데이 기념하여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전역교도소에서 총 5774명의 제소자를 특별사면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국영방송에서는 주요 외국인 4명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영신문에서는 만달레이지역과 네피도 교도소 5곳에서 총 988명이 특별사면되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탄인따리 지역 교도소에서는 104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이 중에는 2019년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레이레이모 전 탄인따리 주지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호주인 경제고문 쇼 터넬, 전 주미얀마 영국대사 비키 보우맨, 일본인 영화감독 토르 쿠고타, 미국 시민권자 식물학자 쪼테이우도 포함이 되었으며 전원 석방 후 추방명령이 내려져 방콕행 비행기로 떠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자 방콕에 방문한 호주 총리 안소니 알바니스는 방콕에 도착한 쇼 터넬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호주 외교부 장관 펜이 웅도 그를 만나고 석방을 위해 노력한 주미얀마 호주 대사 안젤라 코르코런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아침 쇼 터넬은 호주 멜버른에 도착하여 가족들과 재회를 하였고 그의 아내 하비는 sns에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익명의 공무원은 그가 추방될 당시 이제 미얀마가 싫어졌냐고 물었고 그는 절대 미얀마를 싫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영국 외교부 장관 제인 클레벌리는 비키 보우맨의 석방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범에 대한 석방을 계속 촉구하였습니다. 11월 18일 일본에 도착한 일본인 영화감독 토로쿠보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빨리 특별 사면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제21차 국가관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쪼민툰 대변인은 26개 업체가 전기차 수입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승인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미얀마 상무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정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발전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5개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수입에 대한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합작 또는 국내 업체에 관계없이 기카에 등록된 업체이면 수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쇼룸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전기차 수입을 신청할 경우 수입 브랜드의 수출업체와 체결한 판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보증기간 예비 부품 가용성 서비스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전기차 개발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일부 품목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달러 외에도 중국 위안화와 태국 바트화로 수출 대금에 대해 수출어닝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화와 바트화로 수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수출 품목은 두류 및 식용유 관련 농산물과 땅콩 참깨 옥수수 고무 수산물 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위안 또는 바트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선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며 달러와 마찬가지로 위안과 바트로 입금한 수출 대금도 65% 강제 환전하고 35%는 1개월 내에 환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 TT 선금 결제와 같은 국경 무역 절차와 거래 권유장 시스템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수출 대금의 25% 미만으로 환전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노보텔 호텔에서 노동부와 양곤주정부 국내외 취업알선소가 공동 주최한 양곤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뿌인산 노동부 장관과 양곤주지사 및 관료들이 참석하였으며 18개 기업과 11개 국내외 취업알선소가 참가해 38개 부스가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법에 의거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내피도를 포함한 15개 지역에서 총 89개의 고용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양곤에서만 1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얀마 내에 있는 제조공장 5658개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서 노동자 14만 명이 실직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자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 활성화와 함께 고용주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부팀 제2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민툰 대변인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킨마웅우 의원 각 부처 대변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보팀 대변인은 명예훈장 수여식과 특별사면 아세안 관련 사안 금융 교육 내피도 녹색도시 조성사업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유권자 목록 업데이트 투표소 현황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명예훈장 수여식에 대해 대변인은 nld 정권관료 12명에 대해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를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ld 정권관료 수상자를 보면 탄태진 마웅 전 교통통신부장관과 한조 전 건설부장관 전 차관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nld당 소속 의원들은 아니었고 외부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빼민트 전 공보부장관도 포함되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기소도 없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최근 1년 6개월 정도 내피도 군시설내에 감금된 상태였으나 기자회견 이후 석방 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라카인주 정치인들의 수상도 강조하였습니다. 라카인주 출신 정치인들 중에서는 아라칸 프론트 파티 소속 예마웅 전 상원의회 부위원장과 샨 흘라쪼 아라칸 아미 지도자의 장인어른인 투완 무라 나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해 대변인은 약 6천명 가까운 대규모 특별사면은 제소자들이 국가건설을 위해 기여할 국민들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외국인 4명에 대해선 외교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서 22년 사이 특별사면된 수감자들은 외국인 239명을 포함하여 거의 6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감자들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하는 의견들이 많았으나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성령을 통해 미얀마 정치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관리위원회의 노력이라고 밝히며 특별사면자 중 부정부패 혐의로 nld정권 시절 레이 레이 모 전 탄인다리 주지사까지 언급하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가비상사태 이전에 증거가 확보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어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불복종운동가들은 아세안 의장국에서 그녀를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미얀마 시민사회와 어떠한 교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캄보디아 외교부장관경 아세안 미얀마 특사인 프락속초는 아세안 의장국 임기를 마치면서 3차 미얀마 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이번 방문으로 미얀마 폭력이 종식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평화회담까지 진행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치분석가 사이치 진소는 이미 1차 2차 방문에서도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결정된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이번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방문이 있더라도 미얀마 정치적 위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의 특별사면은 아세안 측의 요구안에 어느 정도 부합은 하지만 실제 정치범 특별사면은 10%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미얀마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준비 과정의 하나일 뿐 정치적 위기에 대한 어떠한 진전이나 긍정적인 희망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2022년 11월 22일까지 양곤 밍글라돈 타운식 퇴거 명령을 한 이후 5개 와드 거주민들 사이에서 자살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빈마빈마을 5곳 주민들은 국방부 소유부지에 불법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당초 국방부는 11월 18일까지 퇴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후 11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퇴거 명령 이후 해당 마을에는 경찰들이 배치가 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퇴거 명령 안내 방송을 하면서 해당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런 퇴거 명령으로 인해 갈 곳을 잃어 우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퇴거 명령 조치가 내려진 5개 와드에서는 만 채 이상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경제 연구원들은 이전 두 정권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보였지만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가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온 개선 정책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무분별한 국제 차관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에 대한 차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 분배가 되는 현상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조민툰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차관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있으며 전 정권에서 발생한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변인은 2015년 16년대 인세인 정권에서 발생한 외환차관은 95억 3천만 달러였으며 2020년 21년 nld 정권에서는 1,208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차관 중 14억 9천5백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더 이상 차관을 늘리지 않고 국가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연구원들은 때인세인 정부의 각종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세계은행을 통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어 nld 정권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긍정적인 국가경제 전망을 보이는 결실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해외투자와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차관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지만 경제상황은 항상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틴 아웅산 교통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러시아 교통부 장관 초청으로 2022년 교통주간 전시회 및 제16회 국제포럼을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6일 대표단은 미얀마 러시아 양국 간 양곤 블레디바스탁, 양곤 노보지비르스크, 양곤 크라스노야르스크 직항 취향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미얀마 에어웨이 인터내셔널은 2023년부터 러시아 세계 도시 노선을 취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약식에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글로벌 전략적 유충지로서 많은 해외 투자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국경 간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인도, 태국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육로 운송은 아시안 고속도로를 통해 인도 미얀마 태국을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곤 러시아 세계 도시에 대한 직항 취향으로 아세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뉴때인조 미얀마 과학기술부 장관과 따옹한 전력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레닌드라드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안전과 제약제조 활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러시아 원자력기술정보센터를 방문하고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스아톰과 협력하여 양곤의 원자력기술정보센터 설립 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원자력기술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축소모형과 가상현실을 통한 원자력기술정보 제공하는 시설을 그대로 모방하여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기술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미얀마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될 원자력기술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9월 미나웅흘라인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 참석 이후 로스아톰과 원자력개발 협력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